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부김즈 TV 한상욱입니다 하나솔루션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차우형 이사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독감이 걸리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솔루션 제일 관점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브리핑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씩 들어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잡아드릴까 해요 이 웨이저 수급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호빈제TV 카카오가톡 채널 추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잘 추가들을 하셨죠? 저희가 드리는 무료천 종목도 받아보셨죠? 저희가 드리는 커피 쿠폰도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매일 아침 드리는 뉴스와 관심 종목도 받아보셨나요?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왜? 저희는 허브 산타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가잖아요 저희가 우리 성인 크리스마스의 산타를 한번 몸소 실행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혜택들 이렇게 푸짐하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빈제TV라고 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돌파 시도 나와준 이후에 이렇게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 범위는 바로 기간이죠? 근데 기간이 여러분들 매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연말에 콩매도를 쳤었던 이들은 쇼커버라고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매도에서 수익을 챙깁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긴요? 연말 성과가 달려 있잖아요 연말 성과가 그래서 항상 이 1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위와 같은 이런 포지션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메이저들한테는 특히 기간 쪽에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기간 수급이 여러분 딱 이날이었어요 11월 24일까지였어요 11월 24일까지 들어와줬어요 그리고 난 이후 이렇게 죽어장창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누군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쌍봉 찍고 죽는다 이거 이거 맥도날드 감자튀김 쪼두기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소위 그냥 은어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래서 맥도날드 맥도날드죠 이게 M 보이시나요? 이거 아니고 이 맥도날드가 보이시나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쌍봉 찍고 내려오는 종목을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곧잠을 수두둑에 맞고 내려와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여러분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근데 기업이 가치라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차트만으로 흘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 수급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들이 연말까지 아직까지도 2주 다 남았는데 2주 후에 이들의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과연 이번에 이 상승이 꼬시기 상승이었으면 주가 이거 뺍니다 여러분 주가 빼요 진짜요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뜻은 얘네들은 고점에서부터 주구장창 팔아먹기 위해서 꼬신 거예요 이 상승 자체가 얘네들은 일부러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고점에서부터 쌍봉을 찍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이런 종목군들이 빠질 때에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는 4만 5천원에서 4만 4천원 구간 깨진다? 저는 손절칩니다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손절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받았을 때 수급적인 부분에 변곡점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 1월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좀 의도적으로 올린 다음에 팔아먹고 있는데 연말까지 얼마나 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정의 가격 밸류 부분을 이탈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수급 상황이 연출이 되고 연초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메이저들의 적극적인 포지션을 잡아주지 않는다? 하나솔루션은 쌍봉 찍고 내려온다라고 보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식으로 한번 고점을 찍고 빠지게 되면 그 다음 구간에는 맥시멈 찍고 반등 나오자마자 35,000원, 36,000원이에요 최소 4만원 깨집니다 여기 부분에서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안 잡아주게 되면 여태까지는 우리는 100% 확신을 해서는 안 되고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봐야 돼요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봤었을 때 근데 제가 판단하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 2주 정도가 하나솔루션의 이런 중장기정의 추세를 결정해주는 주차이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차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아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허브인제TV, 카카오톡, 제가 꼭 추가하시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만큼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을 꼭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이 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저 오늘의 주도자 뉴스 챙겨드리고 있고요 시황의 정보도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정보도 다 드리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